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? 기분이 어때요 할머니? 지금 갇히셨어요 지금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할머니 할머니 뭐해 할머니 왜 왜그래 할머니 왜그래 배고파요 할머니 할머니 밥내라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엄마 배가 고픈데요 뭐 뭐 먹을 거가 근처에 어디 있나 없어? 없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음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을까 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배가 고픈데 지금 배가 배가 고픈데 잠이 오는데 이곳에 이거 살 거 같네 호시